재결합을 염두에 둬도 혹시 그 어떤 하트 시그널? 부전잠을 그냥 차 마시라고! 나는 식스센스 이후로 이런 대반전은 처음이다 장국영 닮았어요 완전 또라이라며! 백현은 뭐 나 좋아하려고 태어난 남자야? 어디 있습니까? 혜인이요 우리 집에 어떻게 되건 말건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게 증명되면 윤은성이 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뺏어올 거야 너와 함께